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조간신문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기사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뽑힌 젊은 과학자가 월급 200만원 연구소를 떠나 자영업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딴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물학연구정보센터가 탁월한 논문을 쓴 젊은 연구자에게 주는 한국을 빛낸 사람들의 선정됐던 유망한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2017년도에 자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과학계를 떠나게 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박사 후 연구소로 일할 당시에 그가 받았던 급여는 200만원 남짓이었고 그는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과학계는 돌아보기도 싫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현재 옛날에 동료들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보다학은 박사학위를 띄고 갓 연구회장에서 가장 생산적이 높은 그런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연구생산성이 가장 왕성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고 때문에 과학계를 떠나게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연구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저는 머릿속에 이 연구자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활동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아마도 꽃을 활짝 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함은 이공대는 인문대에 비해서 장학금도 많고 우호적인 그런 상황인데 왜 20대에 아예 미국 유학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그가 미국에서 활동을 펼쳤더라면 훨씬 나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의 과학계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는 거의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 전체로 보면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계로 보면 또 과학계 나름의 작은 체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아주 개인이 창의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동안 한규환 대표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대표는 단식 중인 한규환 대표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건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켜주자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 개정선거법은 민의에 반하는 제도교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다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공식자비리수사처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건 조정법이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에 지금 인질이 돼 있다 지금도 정당이 34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까지 통과되게 되면 정당이 한 20개 정도가 더 나와서 국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자 독자자로 비판받았던 차베스를 이야기합니다 차베스가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서 20년을 집권했다 선거법은 절대 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두 개의 법안 공수처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제는 모두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권력을 잡자마자 장기 집권을 위해 두 가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원론적으로 두 개의 법안을 모두 폐기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고 왜 옳지 않은 일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국민들과 나라의 앞날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저렇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다들 잠시 머물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고 요즘에 나라 앞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항상 선이 있고 또 악이 있고 또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게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둠 세력에 맞서 이기면 빛이 승리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몽매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서 어둠 세력의 선전이나 선동에 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싸울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되면은 뭐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법안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이유나 어떤 논리나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결국은 악법이고 두 가지는 모두 다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그런 악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빛과 어둠의 대결이고 선과 악의 대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복속당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죠 자유라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름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맞서 싸우고 고함을 치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예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유의 삶이란 것은 쟁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6일 날 방송된 이해할 수 없는 일 열 번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법안의 문제점을 보고 세례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동산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국민이 저항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국민들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무조건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향으로 막아냅시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세례님이 국민이 났어야 한다는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집권 여당은 군소 3개 정당과 야합에서 공수처 신설법안과 연동형 비례제 제1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의 게임 규칙을 강압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독재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매일 저는 토요일 광화문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코너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지만 또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다시 운영하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도 구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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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